드디어 크리스마스 디데이! 선물도 주고받고 일생처 코알나랑 캥거루도 만들었어요 호주도 있는 친구들 위치 못해 정말 완벽한 첫 썸머 크리스마스였다 Do you like? 제니 유튜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호주 브이로그 2입니다 이래서 귀여운 애기들이랑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여행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캥거루들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바로 뉴캐슬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는 삼촌이 계셔서 오늘이 22일이거든요 가장 기대되는 건 크리스마스랑 캥거루 그리예요 삼촌이 사크 투어도 데려가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마트 투어도 할 거예요 브리즈번에서 뉴캐슬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죠 때문에 왔습니다 비행기 바로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요? 어디로? 뉴캐슬! 코알라! 팅거루! 기다려! Let's go! 짠! 뭐 먹으려고 왔어요 배고파서 반갑났어 여러분 저 뭐 사는지 보여드릴까요? 이거 샀어요 차일리 인형인데 며칠 전에 구경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제 방 꾸미기 할 때 쓸 거예요 1월은 이제 또 새해니까 새해 기념으로 새해 기념으로 다 갖다 버릴 거예요 I love you 그래서 제가 아까 공항 입국하는데 가방에 뭐 있는지 이렇게 기념 보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I like to 이렇게 이렇게 부분들이 되게 너무 귀여워 해주셨나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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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요 밥 먹으러 왔어요 어 오늘의 퀴책을 해볼까 서두에서 산 치마 입고 티셔츠 입었어요 치마 예쁘죠 엄마랑 트윈 룩으로 샀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그리고 간지도 꼈습니다 간지도 꼈습니다 짜잔 엄마꺼 부자 엄마꺼 부자 엄마꺼 부자 제일 처음인 엑베넷 냠냠냠냠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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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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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RI 밥 다 먹었다 이제 탱그루를 보러 갈 거예요 거기 가면 코알라도 있대요 근데 저는 한 번에 태어났서 코알라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음식도 쓸 수가 있대요 와이츠고 오픈 시간에 맞춰서 와서 이제 알았어요 엄청 많은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밥을 샐 수 있어요 코알라들 배고플 거야 미역캐시다! 미역캐시다! 나 미역캐 처음 봐 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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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농장줄이의 딸 같다 왜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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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온다고 했잖아 온다고 했잖아 겁나 무서워 책보다 크다니까 가까이서 보면 손잡고 먹어 손잡고 먹은다 애기가 있어요 안에 인형에서만 봤어 슬로리 그랜마 캥가루 아 애기가 있어 배 왜? 드디어 코알라 첫 번째로 첫 번째로 틸이 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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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알아들어 계속 담아주고 담아주고 이렇게 하면 얘네가 고르네 뭔가 되게 로맨틱한데? 데이트하는 것 같은데? 좋아한다 좋아한다 지금 여기에 음악을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fear-ness 안 가? 여러분 방금 가오리 만졌는데예요 수라임 같다고 해야 되나? 젤리? 느낌이었고 근데 꼭 이 옷을 안 입어도 발만 담그는 투어도 있고 되게 다양한 투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귀여운 티셔츠 살 거예요 나 바울이 만났잖아 여기 느낌이 진짜 좋더라고 너 닮았다 되게 닮았어 완전 똑같아 행복한 샤크롤이었다 아 저기 가격이 저렇게 이쁘나 골드패스 이런건 빼는데 20만원 더 하는거 같아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경험이라 만약에 와면 남은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배에 상처난거 같아 이렇게 되어있어 여러분 저 배에 상처난거 같아 이렇게 되어있어 애기들이 온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애기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여기다 제가 편지를 적었거든요 행복한 샤크롤 애기들 이름을 안좋고 더 큐티스트 펄스 인 더 월드라고 적었거든요 가장 귀여운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아 여러분 저 마시멜로 껴먹을 건데 이걸 진짜 나무를 하나 저도 여기다 꽂아서 하나를 꽂고 구워보겠습니다 됐다! 레츠 트라이 토스피 고장 음 맛있어 민혜 누가 일 시킨거 아니지? 저게 끓어요 너 선글라스를 껴줍니다 이제 선물 나눠주는 시간. 저도 선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랜덤 박스 랜덤 박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랜덤 박스 랜덤 박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거 네 네 네 네 네 오 콜라! 조금 초콜릿으로 비유셀 치니! 귀엽죠? 오오오! 헤이우! 하오오오! 이제 뭐 좀 더 이끈게요 턱끼가 되고 있어요 터키가 되고 있어요 네 알츠고웃! 여기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여는 거 밭자 테이블에 다 있어 그리고 황글이 랑 앵글이가 합쳐지면 행글이 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행글이 상태 짠 얌얌얌 테키파이 얌얌 여기가 핸드폰 아하 왜 핸드폰을 마세요? 사이갤 천천히 천천히 아! 아웃핏차에! 근데 제가 지금 삼각대를 안에 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짠! 귀여운 옷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밑에는 쪼리를 신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골라준 귀여운 목걸이랑 제가 걸을 때마다 따랑따랑 소리잖아요 컴온! 하이! 하이! 귀여운 티셔츠 크리스마스 어제 샀나봐요 어제 크리스마스라고 이름을 지워주더라고요 나도 크리스마스 좋아해요 넌? 네 여러분 저 플라로이드도 다 찍었어요 나중에 다 구해야지 체리 먹을 때 제가 사실 썸머 크리스마스는 처음 보내 보는 거여서 신기합니다 근데 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너무 좋고 썸머 크리스마스도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 옷을 입고 있으니까 좀 더 승려 라즈 쇼핑뮤이 짜리 호주 현지 마트도 털고 옷가게도 구경하고 귀여운 것들도 사니깐요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안녕 뚜둥 YES I DO 최근 영상이랑 추천 영상도 보고 가야지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réserve beautiful tomorrow iu